효성 깊은 며느리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갓난아이 하나를 둔 젊은 내외가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해서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나절이 가고 저녁 나절이 가고 해가 꼴깍 넘어갔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리기도 애가 타서 뒷산으로 시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애기를 업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시아버지 걱정에 밤길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바위 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눈에 파란 불을 켠 호랑이가 앉아있고 호랑이 앞에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랑아 우리 시아버님은 늙어서 고기도 질기고 맛이 없을 게다. 그러니 돌려다오. 그럼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애기하고 바꾸자. 그러자꾸나. 자 우리 애기 줄 테니 시아버님은 돌려다오. 며느리는 애기는 또 낳으면 되지만 시아버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애기하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애기를 땅에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틀에 일하러 나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내와 애기도 없고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웬일로 집안에 아무도 없나? 아들은 걱정하며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만에 기절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아내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아버님이 나무하러 가셨다가 호랑이를 만난 모양입니다. 애기는 어째소? 호랑이가 애기하고 아버님하고 바꾸자고 해서 애기를 호랑이한테 주고 아버님을 구출해 오는 길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효부요. 당신도 애기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아버님은 한 분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징찬은요. 당치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오. 남편은 아내에게 큰 절을 자꾸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두고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서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도 애기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도 며느리의 행동이 감동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애기를 잡아먹지 않고 등에 태우고 서울로 가서 자식 없는 대감집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옛날부터 문 앞에 버려진 아이는 자식삼아 기르는 법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 앞을 쓸던 마당새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대감은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라고 좋아하며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기 없는 집에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귀하게 키울까요?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길렀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산골에 사는 평민이 아니라 대감집 외동 아들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된 아이는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냈고 그 인물과 총명함이 뛰어나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대감 내외는 업동이가 잘된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났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비록 아이가 호랑이 밥이 된 것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지만 뒤이어 아들 세, 딸 둘을 더 낳아 슬픔을 잊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기가 지금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로초를 캐럭한 신하 아주 오랜 옛날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자기 소나기에 넣고 권세와 술과 노래 속에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언제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일이 원통하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도 목숨만은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였지요.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하였어요.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시왕에게 알려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왕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왕은 인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서벌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군의 신하 자리에서 이 폭군의 신하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인이 듣건대 저 동쪽 나라 작은 섬 제주라는 곳에 한라산이란 산이 있사옵고 그 산에는 사람이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로초란 풀이 있다고 하옵니다. 소인이 정성을 다하여 그 풀을 캐어다가 받쳐 올리겠습니다. 왕은 귀가 번쩍 튀었습니다. 오, 내가 가장 중성스러운 신하로구나. 만약 내가 그 불로초를 캐어온다면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주겠다. 왕은 정말 서벌이 자기를 위해 불로초를 캐오려는 줄 알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레옥기 황송하오나 그것을 캐어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그러하오니 황송하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각 오백 명씩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젊은 남자와 여자 오백이라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는고 예, 한라산이라는 산은 험하기가 이를 때 없음은 물론 그 험한 산 속 깊이 깊이 숨어있는 불로초라는 풀은 누구의 눈에나 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젊은 사람들 눈에만 띈다 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옵니다. 서벌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자 왕은 서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서벌이 원하는 대로 서벌이 원하는 대로 서벌이 원하는 대로 상 구경만 하였습니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여러 아름다운 경지들을 구경하면서 섬을 한 바퀴 돌다가 지금의 서귀포 정방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정방폭포 절벽에 서시일행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글귀를 새겨두었습니다. 지금도 폭포 위쪽 바위에는 그런 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일행은 동쪽으로 가서 어느 땅인가 정착하여 작은 나라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시황을 속여 그 나라를 떠나려 했던 서벌이란 사람의 공연한 구실이었답니다. 작대기로 부자된 사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이날도 노총각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제법 푸르르게 도단한 연초록 나뭇잎에 솜털이 화창한 햇살에 비쳐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야들야들하고 어린의 뺨에 촉감 같은 잎사귀가 몸에 스치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들바람에 묻어오는 나뭇잎의 냄새도 좋았습니다. 이른모를 풀꽃들이 부끄러운듯 피어나 산들바람에 가느다란 허리를 하느작거리고 어디선지 노랑나비, 흰나비들이 날아와 꽃 근처에서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노총각은 나무를 반짐쯤 하다가 땀을 식힐 겸 지게를 비세듬히 뉘어놓고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장가도 못 가고 맨날 나무나 해야 하는 내 팔자라니. 노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졸음이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이 슬슬 감기고 사지가 녹작지근해졌습니다. 밤 밑에 무더기로 피어오른 진달래꽃 색깔이 옆집 순위의 치마자락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꿈속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세상은 한껏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자잘한 다복솔 너머로 여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제주를 한 번 팔짝 넘으면 처녀가 되었다가 또 한 번 팔짝 넘으면 여우가 되고 다시 한 번 팔짝 넘으면 호호 백발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꿈속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같기도 했습니다. 여우는 힐끔힐끔 사방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 듯 제주를 팔짝 넘었습니다. 초록 저고리 빨강 치마를 입은 새댁으로 변했습니다. 새댁으로 변한 여우는 머리에 보따리 하나를 입고 화장 냄새를 솔솔 풍기며 진달래빛 치마자락을 봄바람에 팔라기면서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총각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건 백여우임에 틀림없다. 저 요망한 것이 누군가의 넋을 빼먹으러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노총각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노총각은 나무짐도 내팽개치고 손바닥에 침을 탁 뱉은 뒤 지게 작대기를 단단히 쥐고 새댁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면서 새댁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밟았습니다. 새댁은 바삐바삐 걸어 제 너머 마을로 갔습니다. 제 너머 마을 꺽다리네 집에서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하얀 차이를 치고 동네 사람들이랑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기도 하고 부침개를 부치기도 하고 떡매로 떡을 치기도 하는 등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산스러웠고 방이며 차일 아래는 음식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랑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 했습니다. 잔치집이 가지고 있는 활기차고 행복에 넘치는 시끄러움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저 아인 새꼴로 시집간 이 집 큰딸이 아니야 아낙네들이 보따리를 이고 들어오는 새댁을 가리키며 아른채를 냈습니다. 내일 혼례식을 치를 신부인 듯한 어여쁜 처녀가 맨발로 뛰어나오며 언니 왜 혼자 오는 거요 형부는 안 오시고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 형부는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오기로 했다. 아이고 너 시집갈 아이가 맨발로 이게 무슨 흉한 꼴이니 어서 들어가자. 새댁은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온 노총각은 백려우가 능청 떠는 꼴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인 노총각에 손을 잡아 끌어 상머리에 앉혔습니다. 잔치집에 오셨으니 실컷 술이라도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골 잔치집은 누구에게나 인심이 후회했습니다. 상을 대충 치우더니 새로 안주와 술을 내왔습니다. 상길을 잔뜩 긴장하며 걸어온 참이라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습니다. 노총각은 막걸리를 큰 사발로 거푸 석 잔이나 마셨습니다. 당장 트림이 끄읍 올라오고 슬기운이 몸에 올랐습니다. 푹 꺼졌던 백골도 든든히 차오르고 팔뚝의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여러 어르신네들 술과 고기 안주와 떡을 주셔서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 신부 댁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떡이라도 한 판 져주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이야 이 동네 젊은이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 지게 작대기를 보십시오. 이건 보통 작대기가 아닙니다. 이 작대기는 사람과 백여우를 구별할 줄 아는 작대기입니다. 노총각은 지게 작대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혼사집에는 신부 예쁜 것을 질투하는 귀신이나 백여우가 꿰는 법이지요. 혹 이 집에도 백여우가 둔갑해 가지고 와서 신부의 혼을 빼먹을는지 모르잖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는 대로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총각은 지게 작대기를 단단히 움켜잡고 아까 새댁이 신부 깜이랑 들어간 안방으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다정히 잡고 언니인 척하면서 신부의 넋을 빼먹을 참이던 새댁이 깜짝 놀라서 물러앉았습니다. 웬 놈이냐? 웬 놈은 웬 놈! 너 이 요망스러운 백여우야! 내 손에 죽어봐라! 노총각은 다짜고짜 지게 작대기로 새댁을 때렸습니다. 신부 내 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작대기에 얻어맞은 새댁이 캔 하면서 널부러지는데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요. 그건 이 집 큰 딸이 아니라 하얀 백여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신부 깜 처녀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는 노총각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애,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요? 비록 내일이 저의 홀렛날이오나, 이미 이 목숨은 그대일 것이니 그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표를 뽑아 이웃마을의 신랑 내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혼사를 어떤 걸로 해달라며 양해를 구했어요. 신랑 집에서도 신부의 뜻이 갸륵하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신랑이 바뀌어 혼례식이 올려졌습니다. 노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장가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읍내 최보자가 새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게 작대기가 영엄하다면서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지를 것이니 그 지게 작대기를 나한테 파시오. 새 신랑은 아주 높은 값을 불러 그 지게 작대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새 신랑은 그 돈으로 많은 논밭을 사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효자 연습 어느 마을에 마누라를 잘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째서 마누라를 매일 때리느냐고 물으면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려우가 된다고 하면서 여자는 꼬토리가 잡히는 대로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도 바보 아들을 불러놓고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려우가 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바보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희 어머니를 틈만 나면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한테 맞고 살아온 것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아들한테서까지 맞고 살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원님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냈습니다. 사또, 아들놈이 제 아비하던 식으로 나를 때리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녀석을 잡아다 단단히 혼을 좀 내주십시오. 원님이 듣고 보니 아들 녀석 하는 짓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장 포조를 보내 아들 녀석을 오라를 지어 붙들어왔습니다. 이놈, 이 불효막 심한 놈 같은 이라고 어머니를 때리다니 전벌을 받을 놈이구나. 원님이 호령호령하면서 꾸지졌습니다. 사또,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여우가 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유언을 따른다고 해도 어머니를 때리다니. 사또, 우리 어머니가 백여우가 되면 어떡합니까? 백여우가 되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런 멍청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멍텅고리 나름대로 효심이 있는 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는 효도를 다해서 섬겨야 하는 법이니라. 앞으로 3년 동안 건넌마을 효자네 집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는지 잘 배우도록 하라. 원님은 효자로 소문난 건넌마을 효자네 집으로 바보를 보냈습니다. 바보는 3년 동안 효자네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어머니 모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효자는 새벽부터 어머니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있다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벗어서 입혀드리는 것이었어요. 무명옷을 아침에 입으면 살같이 닿는 감촉이 섬뜩섬뜩해서 좋지 않느니라. 그래서 내 몸의 온기로 옷을 따뜻하게 데워서 어머님이 입으실 때 찬 기운이 없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효자가 바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자가 자기 몸으로 데운 따뜻한 옷을 입혀드리면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로다. 하며 아들을 칭찬해주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는 또 아침 문안을 들이고는 잠자리에 손을 넣어보며 어머님 어젯밤에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다. 방이 따뜻해서 아주 잘 잤다.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효자 공부를 3년 동안 한 바보도 어서 집에 가서 나도 저렇게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을 다 채우고 바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효자 노릇 잘하겠습니다. 이것 좀 잡수십시오. 바보 아들은 세경을 받은 돈으로 인절미를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매일 자기를 때리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원님에게 고해받쳤다고 해서 더 때리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하는 짓거리가 옛날과는 너무 딴판인데다 웬 찹쌀떡을 내놓으니 어머니는 더럭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죽이려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놈 원님한테 고해받쳤다고 나를 죽일 셈이구나 인절미에다 독약을 섞은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어머니는 인절미를 마당에다 내팽개쳤습니다. 바보 아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바보는 어머니에게 저녁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에 없던 짓이라 어머니는 더더욱 의심이 생겼지요. 바보는 문안을 들이고 손을 이불 밑에 넣어보며 어머니 방은 따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내 이놈 이제는 내 방까지 뺏을 작정이구나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반찬을 해다 놓고 간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 반찬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했고 아침에 어머니 옷을 입고 있다 벗어들이려고 하면 내 옷까지 뺏어 입네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없었지요. 효자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두터웠을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자식 또한 부모 모시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보는 어머니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바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자다운 효자 노릇 한 번 못해보고 말았답니다. 짐승의 말을 듣는 여자 윗골 사는 천석이가 아랫골 사는 화순이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집 마당에 차이를 치고 신랑이 기러기를 안고 신부집으로 가 친영례를 치렀습니다. 친영례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는 족돌이를 쓰고 원삼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신랑은 기분이 좋아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랑이 웃으면 저같이 보리농사가 안된다는데 동네 어른들이 놀려댔습니다. 친영례를 마치고 신랑이 신방에 들었습니다. 화조 병풍이 둘러쳐진 방에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 얹혀있는 족돌이를 벗기고 원삼 고름을 풀었습니다.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에 신부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신부가 눈을 칩 떠보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눈에 꿀을 발랐습니다. 웃어서도 안된다고 해서 입에 대추를 몰렸습니다. 그렇게 신부는 그린듯이 조각인듯이 있어야 하는 게 법도였지요.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려고 하는데 신부가 베시시 웃었습니다. 베시시 웃다가 입에 물고 있던 대추를 방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신랑은 그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가 웃다니요. 필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못 배운 사람과 어떻게 일생을 같이 산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신랑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신부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몇 달 후 사돈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박 맞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아들의 말대로 정말 행실이 배운 데 없이 구는지 알아볼 겸에서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어떤 일로 해서 소박 맞은 것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던 신부의 아버지는 사돈이 찾아오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술상을 차려놓고 두 사돈 영감이 마주 앉아서 술잔을 건넸습니다. 마침 신부 화순이가 술병을 내오는데 마당의 감나무에 까마귀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화순아 저 까마귀가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딸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신랑 천석이의 아버지는 부녀간의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에 있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아이가 짐승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저 까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오 그래요 참 희한한 재주도 다 가졌구나 그래 까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더냐 신랑의 아버지도 궁금증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 까마귀가 하는 말이 금년 여름에는 난데없는 서리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님 전답을 팔아서 곡식을 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전답을 팔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곡식을 사두어야 한단 말이냐 여름에 서리가 내리면 곡식이 다 죽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 내년 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때 식량을 풀어서 전답을 다시 산다면 곡식값은 오르고 전답값은 헐값일 테니 큰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럴 법 한 말이다 신랑 천석이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전답을 모두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해지신 모양이다 사돈집에 갔다 오시더니 난데없이 전답을 다 팔아 치우게 집안 식구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어른이 하는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석이의 아버지는 전답을 몽땅 판 후 곡식을 사서 곡간에 쌓아두었어요 장마가 개고 불볕이 쏟아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 올랐어요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느닷없이 콩알만한 오박이 쏟아져 곡식들을 쓰러뜨리더니 그날 밤에는 또 세상이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박과 서리가 내리기를 보름쯤 계속했어요 곡식은 모두 삶아 데친 것처럼 시들시들 해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너나 없이 농사를 모두 망쳤으니 흉년이 들어도 보통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쌀 겨나 깻목을 먹기도 하고 칡보리를 캐다 먹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잡아먹기도 했지요 갯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를 잡아다 삶아 먹었습니다 곡식이라면 좁쌀 한 주먹 보리 한 대빡도 금값 이었지요 천석의 아버지는 곡식을 풀어 전답을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마리면 논 한 마지기를 사기도 하고 밭 두 마지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굴러다니는 논밭을 마구 사드렸지요 개오리들도 다 사드리고 범바위들도 다 사드리고 삼백들도 다 사드렸습니다 아들 이름처럼 천석권이 될 만큼 전답을 사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새 며느리의 말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된 아버지는 천석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아내의 말을 따른 덕이다 그러니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천석이는 하는 수 없이 아래꼴로 가서 신부 화순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고갯마루를 넘어 윗꼴로 오는 길에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전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전날 밤에 신부가 배시시 웃었기 때문이요 신부가 웃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그때야 신부는 그날 밤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 또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신랑 천석이는 또 화가 났습니다 이것 보시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는 산길이기로 쏘니 새댁이 그렇게 큰 소리로 웃다니 당신은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첫날 밤에 쥐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화순이는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막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려고 할 때 부엌에서 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부뚜막이 냄비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뚜껑이 덮여있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우지가 형 쥐에게 말했습니다 형 쥐가 아우지의 머리를 쥐어 박으며 이 바보야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부트막을 이로 갉아서 허물면 냄비가 자빠질 거 아니냐 그러면 뚜껑이 열릴 것이다 쥐가 하는 말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신부는 그만 배시시 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신부 화순이의 말을 듣고 신랑 천석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내외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져 메아리가 지고 웃음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르르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오르면서 지지베베 꼬르름 베베쭉하고 울어댔지요 여보 저 새들이 뭐라고 하는 거요 천석이는 신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들 다섯 딸 다섯 열만 낳으라 그러는데요 신부 화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답니다 개의 무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어떤 노인이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기른 이 개는 주인의 말을 어떻게나 잘 들었던지 누구보다도 더 주인을 따랐습니다 늘 주인을 따라다녔고 주인의 자잘한 심부름까지도 능히 해낼 정도였지요 어느 해 노인이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개는 노인이 누워있는 방 앞에 다리를 꼬부리고 앉아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노인이 음식을 먹지 않자 개도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개는 밤잠도 자지 않고 그 방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주인의 병을 걱정하였어요 그러던 차에 주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개는 주인의 죽음을 알고는 그 여인 몸으로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개도 주인이 세상을 뜨자 집을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노인의 장례 준비로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모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들이었어요 왻자리를 보는 사람을 데리고 이곳저곳 쏟아다녀봐도 적당한 곳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상주는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죽자마자 집을 뛰쳐나갔던 그 개가 아주 여위여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개는 상주의 상복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상주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개가 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개는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상주도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라도 개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상주를 끌고 가던 개가 한 곳에 이르더니 상주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상주는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거기에는 무덤 크기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가 주둥이로 그어놓은 선이었어요 개 주둥이는 온통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곳에 상주는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개가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위해 마련한 맷자리니까 괜찮을 거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얼마 안 지나 그 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죽기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는 그 노인의 무덤 곁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그 노인 옆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집안은 상당히 번창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의로운 개가 명당을 찾아내기 때문일 거라고 전하고 있답니다 해적을 무찌른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한시성을 가진 노인이 죽어서 동네 어귀에 묻었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병정들이 훈련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 달리는 소리에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기를 젊고 건장한 사람 며칠 뽑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에도 소문대로 군사들이 훈련하고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다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무덤에 모여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재물을 차리고 재관을 정하여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무서워 당분간만 그 훈련을 쉬어달라는 내용에 글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그 제사를 지낸 후부터 밤이 되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였어요 그 한시 집안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생김새가 보통 아이와는 유달라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귀가 길쭉하고 눈은 꼭 호랑이 눈 같은 데다 머리도 크며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하였습니다 더구나 보통 아이보다 몸이 한 서너 배나 컸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랐고 하는 짓도 아주 유달랐어요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가 모두 나더니 어머니 젖음 먹지도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먹는 양만큼 먹었어요? 아이는 정말 빨리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던 그 아이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방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놈이 그 큰 몸으로 천장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푸드덕하며 방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으로 오르고 날개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가 유달라 은근히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아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였습니다 날개 돋은 아이가 나면 그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광가에 알리지 않으면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광가에 알릴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하여 아이의 날개를 없애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들 부부는 숟가락을 벌겋게 달구어서 자는 아이의 겨드랑이에 날개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아이는 호닥닥 일어나서는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못 견뎌 하다가 다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아이는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차차 자라면서 힘이 무척이나 세졌지요 그와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한 척 마련하여 육지로 장사를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바다에 해적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인들이 도둑으로 들끓었습니다 장사를 다니다가 해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그 한시가 장사를 다니기 시작한지 1년도 채 못된 때였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쌀을 한 배 싣고 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좀 세워라 도둑들은 무턱대고 호령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한시는 배를 세웠어요 무엇을 싣고 오느냐 쌀을 싣고 온다 한시는 그들이 도둑인 줄 알면서도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배를 탄 사공들은 벌써부터 낯빛이 파래져서 발발 떨고 있었지요 그 쌀가마니를 우리 배에 실어라 한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가 치밀었어요 해적들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하고 보니 어이없는 논들이었습니다 왜 빨리 안 씻느냐 예 곧 옮겨 씻겠습니다 한시는 배를 그 도둑들의 배에 더 가깝게 바싹 대여 쌀가마니들을 옮겨 실으려 하였습니다 도둑들은 이제야 이놈이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멀거니 그들을 보고만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휙하니 쌀가마니가 도둑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이 비틀거리는데 다시 한가마니가 가슴팍을 쳤지요 도둑은 쓰러졌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간이었어요 쌀가마니들이 마치 돌멩이가 날아오듯 도둑들에게 날아왔습니다 도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릴 때였어요 한시는 그 도둑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한 귀퉁이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험한 파도에 흔들리듯 정신없이 요동을 쳤지요 도둑들은 배의 이쪽 귀퉁이에서 저쪽 귀퉁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기진맥진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둑의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도 배 위에 넙죽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파도가 센 모양이지 한 씨는 시치미를 뚝대고 계속 배전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모두들 이 배로 올라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한 씨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한 씨는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관가에 넘겨버렸어요 그 후로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나서 제주도 한 씨의 배라고 하면 오히려 해적들이 도망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 한 씨의 배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다가 배에 물이 떨어져서 진도 벽파진 이란 곳에 배를 대고 물을 씻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선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한 씨는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한쪽에 한 수십 명씩 모여들어 배에 다칠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한 씨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밥을 많이 먹고서 그만한 것도 옮기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됐더니만 일손을 멈추고 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어디 굴러다니는 배농 같은데 건방지게 남의 마을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못마땅하기 그지 없었지요 넌 어디서 온 놈인데 남이 일하는 데 와서 시비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쓱 나서며 한 씨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이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한 씨는 싱글거리며 응수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닷을 옮길 수 있소 수십 명이 들어 옮기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비였어요 내가 옮겨주면 무엇을 주겠소 모여선 사람들은 참 웃기는 놈 다 보겠다는 투로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고 실컷 수를 대접하겠소 그럼 해봅시다 한 씨가 쓱 나가는데 아니 잠깐만 당신이 옮기지 못할 경우엔 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씨는 그 닷을 들고 사람들을 휘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모여섰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잘못하다가는 자기네가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았지요 어디로 옮길 거요 한 씨는 닷을 들어 성큼성큼 모투로 걸어갔습니다 이걸 저 언덕 위에 올려놓아 저들을 골탕 먹여버릴까 생각하다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로 걸어와서는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여선 사람들이 갯벌에 모두 꿇어 엎디어 사제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제를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저놈을 꼼짝하지 못하게 잡아 두어라 하고 서른이 넘는 포졸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잔을 들었던 한 씨는 잔을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놈이 힘을 잘 쓰는 도둑이라면서 달려온 포졸들이 눈을 불아리며 울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나는 제주 사람으로 육지에 장사를 하고 다니는 장사꾼이 지나가다 배에 물이 떨어져서 장사꾼이오 지나가다 배에 물이 떨어져서 들렀다가 저들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 거요 한 씨는 그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으나 그들이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할 수 그래서 할 수 없이 광가에 붙들려 서울로 압송을 당했지요 서울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자 그는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가 해적을 잡아 제주 목사가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밝혀져서 오히려 큰 상을 받고 내려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해적을 무찌른 사람 이야기는 제주도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의 옛날 이야기는 제주 사람들의 역사 생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웃고 지나치기보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으면 그 뜻을 한번 더 새길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그 시대 그곳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살아있는 뜻이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